어서오! 2, 1, 5! 와 부산에 왔습니다. 부산에 왔어요. 아 너무 반갑습니다. 아니 또 부산에 오셨는데 창민혁도 부산 말로도 한 마디 해주세요. 와 얼마 전에 이거 왔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제가 진짜 불과 한 두 달 전에 왔었어요. 로테백화점에 아 정말요? 네 그리고 지하에서 부모님이랑 와인도 사다가 여기 남포동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니깐요. 아 저희 또 멀리까지 왔는데 또 멋진 공연 보여드리고 가야죠.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저희 투영이 이렇게 먼 길 온 만큼 멋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우리 수은군이 소개해 주세요. 다음 곡 바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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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